트로트 가수 영탁이 최근에 자신의 sns를 통해 용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팬들과 재미있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탁은 용산의 다양한 매력 특히 그의 좋아하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영탁은 프로 용살러가 좋긴 좋은데 내 자리는 있겠지? 라는 글을 남기며 용산의 인기 장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즐거운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주 찾는 카페에서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농담을 포함한 것으로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문화적 재생 프로젝트와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탁의 이러한 공개적인 애정표현은 그 지역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팬들에게 용산을 방문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sns 게시물은 또한 그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도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친근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매력 또한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앞으로도 영탁은 그의 음악활동과 더불어 sns를 통해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용산의 한 카페에서 영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